요즘 트렌드요. 자켓 시대죠. 이젠 건담도 끝났습니다. 제가 그전에 수업을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건담 다음으로 이제 뭐가 올 것이냐. 건담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일단은 수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러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김두영 강사님 입니다. 제가 하는 수업은 이제 주로 프라모델, 건담, 탱크, 자동차, 비행기, 배 그것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랜드로이드 오비츠 커스텀까지 다 해가고 있죠. 제 수업은 이제 아참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DBWC 였죠. DBWC 에서 주니어 부문 3위를 수상한 우리 양등목은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너무 그 한일관계가 경색된 바람에 제대로 축하를 해주지 못했어요. 작년에 이걸 만들 때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일 때 출품을 해 가지고 첫 출전에 3위라는 참 놀라운 성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랬고 정작 본인도 제가 왜 상을 받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놀랬던 이 친구의 장점은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참 그런 고마운... 제가 더 고맙죠. 이제 김두현 강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수업은 AK플라자 분당점 서현역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서현역 그 건물 8층에 있는 문화센터고요. 토요일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인데 그 뒤로 다른 수업이 없으니까 8시, 9시까지도 그냥 쭉 달려버립니다. 저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넨도로이드를 수강하시는 여성분들이 꽤 많으세요. 수원, 평택, 분당, 성남 이런 데서 꽤 많이들 와주십니다. 그리고 용선아이파크 문화센터 용선역 내려서 지하철 내려서 그냥 그 건물로 쭉 8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거기 8층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까지 수업이 나뉘어 있긴 합니다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쭉 달려버립니다. 솔직히 3시간 너무 짧아요. 그리고 문화센터 수업의 장점이라면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은 그날 주차 공짜입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있죠. 여기도 수업을 꽤 오래 왔는데 매주 월요일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근데 9시 땡 됐다고 해서 나가라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9시 반까지도 달리기도 합니다. 좀 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10주에 12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부터 같이 의정부팀부터 같이 수업을 해왔더니 그때 초등학생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와서 수강을 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요즘엔 또 넨도로이드를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는 매주 금요일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고요. 6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하지만 앞타임에 다른 수업이 없을 경우에 4시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정화예술대학교 명동역 4번 출구 거기서 딱 왼쪽으로 고개 틀면 1분 거리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는 이 건물 여기 어디냐면 정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아 목요일이구나 목요일마다 8초 동안 수업을 하는데 여긴 조금 어려운 수업을 해서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그 노하우를 수련해 가지고 프리오더를 받을 수 있고 또 마켓에 참가를 할 수도 있는 원형사나 디자이너 혹은 전문강사 셀러를 양성하기 위한 저희가 창작집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저희가 요새 수강생들하고 뭘 같이 하냐면 여러 행사에 이렇게 부스를 나가 가지고 거기서 수강생들마다 판매를 하고 싶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게 인형일 수도 있고 인형 소품일 수도 있고 의상이기도 하고 이미 저희 몇몇 수강생들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덩달아서 거기에 같이 저희 수강생들과 저희 수업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부스를 꾸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미니어처를 만들어 주면 그걸 갖고 나가서 같이 이제 세팅을 해 가지고 판매에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해외에서 행사를 할 때도 같이 나가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할 때 그때도 이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물밑 접촉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시카프에서 어른이들의 아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둘째 딸 금순이가 지나고 있어요. 요즘에 저걸 그냥 확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 다음에 훌륭한 부엌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창작 집단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일환으로써 2020년부터 커스터마이징 웍스라는 수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수업료도 좀 쎕니다. 대신에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 이제 이런 개념으로 진화를 해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상백 강사님 용선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세요. 저 이상백 강사님. 이상백 강사님도 축하를 해 드릴 게 있는데 서울코미콘이었죠. 서울코미콘에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코토부케어 콘테스트 출품 하셔가지고 2등이죠. 2등이 금상. 대상 밑에 금상이었으니까 금상을 수상하셨고 GBWC 빌드 파이터즈 부문에서 저희 김연서님이 10위를 또 수상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더니 정말 좋은 성과를 내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시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반까지 한 4시간 반 정도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거니까 디오라마 만드는 거 캐릭터 뭐 피규어 그 다음에 뭐 건담 로버트 골고루 다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민강사님. 한민강사님은 AK 인터랙티브 도료 그 다음에 미구엘 지메에서 미그 도료를 가지고서 냄새가 나지 않는 아크릴 도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업을 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속터미널역 거기서 대략 한 3분? 대략 한 10분 정도 거리? 10분도 안 거리?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뉴욕 아울렛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매주 목요일날 7시부터 수업을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4시 반에 하는 수업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소수정의 6명입니다. 6명 이상 안 받아요. 한 수업에. 그리고 이 수업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헤비한 웨더링을 해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좋은 재료를 안내를 해 주고 소개를 해 줘서 그걸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저희 김성국 강사님 계시죠. 김성국 강사님은 주로 요즘에 이제 방과곽수 수업을 많이 많이 하고 계셔서 문화센터 수업은 별로 많이 없으세요. 대신에 이제 수원점 수업은 꽤 오래 끌고 가고 계시는데 AK플라자 수원점 수원역입니다. 수원역 그 건물 그 건물에 있는 그 9층에 있는 문화센터 거기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일 7시 반에 수업을 해서 대략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네 분의 강사님들이 꾸준히 이제 수업을 해 가고 있으신데요. 저희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보신 다음에 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싶은가 그 다음에 나랑 가까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와서 수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경하는 건 공짜입니다. 구경은 공짜니까 언제든지 와서 보시고 아 이렇게 수업을 해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수업이 기본이 10주에 12만원 그 다음에 5주에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등록은 문화센터에다 직접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되요. 그리고 모든 수강생들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편의가 같이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그 당일날 주차도 할인이 아니라 주차는 공짜죠. 왜냐면 회원이시니까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문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